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문철TV 때문에 명예훼손, 내용증명 본행과실 100% 배달기사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과실 100%로 결론난 사고 당사자인 배달기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레이차주분이 억울해지면 안되겠기에 목격 영상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4일 게재한 바 있다. 이 영상은 사고 목격자가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옥 문영리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주행하고 있던 레이와 스치듯 충돌에 넘어졌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뒤 한 변호사는 A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한 변호사가 올린 영상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이유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먼저 A씨는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레이 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면서 레이 운전자 역시 본인 해상의 여부를 걱정하며 상호합의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한문철기비의 태도였다. 그는 한문철기비 측은 사후 조치는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재과실만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가 뭘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냐. 100대 0인데 혹시 레이차주분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올린 것이라며 목격자가 제보해준 건데 이 사고가 100대 0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 황당해했다. 또 A씨는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인 것을 인지하고 전화가 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문철기비에서는 본인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본 방송에서는 사고 지점이 으딴이 마을이라는 것과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있는 마크와 바람막이 등 본인 오토바이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특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문철기비의 실수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후 조치하실 것인지 내용 증명 수령 후 5일 이내 성의 있는 답변을 작성해 발송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변호사는 내용 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일방적인 증거일 뿐이다. 전 바쁘고 5일 이내 답장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한변호사는 제보 받은 목격 영상을 그대로 올렸다. 어떠한 명예훼손도 하지 않았다. 며, 만약 보상을 받고 싶은 거라면 입증할 자료를 가져와 소송을 걸어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변호사는 법원에서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해드리겠다. 소송하면 저도 변호사 선임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패소할 경우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도로 토해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변호사는 저를 이기실 수 있겠어요? 전 답장 안 한다. 저한테 내용 증명 보내실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셨다고 전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